여러분 추석선물 고르시기 어려우셨지요? 저렴하면서도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시지 않으셨나요? 지금 바로 가성비 좋은 추석선물 추천해드릴게요. 바로 사냥삼 담금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냥삼주 담그기 키트로 사냥삼과 500ml 예쁜 아이스와인병, 코르크막의 고급스러움을 더할 실링지 선물상자로 이루어진 선물세트입니다. 선물 받으시는 분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어 즐거워하시면서 귀한 사냥삼을 받으셔서 아주 좋아하십니다. 저희 사냥삼은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, 무능약 합격증과 청정수푸드 지정 스티커를 부착해 발송해드리는 프리미엄 C 사냥삼입니다. 사냥삼 담금주 만들기 과정입니다. 구입은 이장형님 내 산속농원 0108790에 8228로 전화문에 또는 QR코드 접속 또는 네이버 쇼핑 이장형님 내 농장으로 검색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